생선은 꿈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지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삶의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 꿈은 주로 풍요, 번영, 성공, 건강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지만,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생선의 상태나 행동,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선은 물고기로서 물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지며, 물은 감정, 무의식, 생명력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생선 꿈은 감정의 흐름, 내면의 욕구, 직관적인 통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선 꿈의 해석은 꿈을 꾼 당시의 상황과 생선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싱싱하고 살아있는 생선을 보는 꿈은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물 운이 상승하거나, 일이나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될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싱싱한 생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성공과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생선을 직접 잡는 꿈은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게 될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는 특히 금전적인 성과나 직장 내에서의 승진, 혹은 중요한 관계에서의 진전 등을 암시합니다. 생선을 잡는 행위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썩은 생선을 보는 꿈은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실망, 실패, 혹은 관계에서의 불화 등을 암시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썩은 생선은 기회가 지나갔거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선을 요리하는 꿈은 창의성, 능동적인 태도, 문제 해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선을 요리하는 과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선을 먹는 꿈은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결과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물 운이 상승하거나,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선을 먹는 꿈은 지식이나 지혜를 흡수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선이 물속으로 도망가는 꿈은 기회가 사라지거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생선은 특히 현실에서의 기회 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살해 1사업의 성공과 생선 꿈 지시는 꿈에서 큰 생선을 여러 마리 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노력과 계획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몇 달 후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꿈에서 보았던 큰 생선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살해 E 스트레스와 썩은 생선 꿈 HC는 꿈에서 냄새나는 썩은 생선을 보며 불쾌함을 느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에서 느낀 불쾌한 감정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살해 3기회 상실을 의미하는 생선 도망가는 꿈 IC는 꿈에서 큰 생선을 잡으려다 놓치고, 그 생선이 물속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기회 상실에 대한 아쉬움과 좌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은 그에게 지나간 기회에 대한 집착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생선 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와 삶의 상황을 깊이 반영하는 상징으로, 꿈에서의 생선의 상태나 행동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생선 꿈은 종종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풍요, 성공, 기회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회 상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의 해석은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 감정, 그리고 생선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다름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린 생선을 사오는 꿈 재물운이 좋아져서 재물이나 금전을 얻게 되며 또한 문서, 증서, 책 등을 얻거나 하고 있는 일 등이 변화가 생기게 되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맨손으로 생선을 잡는 꿈 성실하며 정직하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나 계획을 이루게 되는 좋은 꿈입니다. 물개가 바다 밑에서 수만 가지의 생선을 잡아 먹는 꿈 생소 뜻이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게 된다. 행제, 발굴, 발명, 재물 등이 있다. 부거를 사오는 꿈 부거를 사오는 숫자와 관계되는 금전, 문서, 증서 등을 얻게 되거나 부하 명예를 얻게 되는 길몽입니다. 생선 가시를 빼는 꿈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모두 해결되고, 일이 원하던 대로 풀리게 됨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생선을 굽는 꿈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모함,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힘들게 모은 재물이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생선을 받는 꿈 먼 곳에서 희소식이 오게 될 진초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며, 가족들 중 질병을 앓게 되어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재능을 알게 됩니다. 시장에서 마른 생선을 사오는 꿈 재물이나 돈을 얻게 되고, 증서나 책을 얻거나, 일 등이 변화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생선 장수에게서 물고기를 구입하는 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거나,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생선을 구입했는데 생선 장수가 큰 물고기를 토막 내어주는 꿈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나누어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돈을 얻게 된다. 싱싱한 생선이 살아서 움직이는 꿈 사업적으로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호황을 맞아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석은 생선 꿈 성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는 꿈이다. 죽은 생선을 사는 꿈 재물운이 나빠져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적으로 성과가 부진하게 됩니다. 상한 생선을 먹는 꿈 식중독이나 소화기 계통의 질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입니다. 생선 가게에서 이불을 산 꿈 먹을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장만하게 될 짐죠. 생선 때가 물이 지어 있는 꿈 재물운이 생겨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기거나, 사업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생선 말리는 꿈 문화, 음악, 미술 등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만들어서 전시회나 공연 등을 하게 됩니다. 생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물이나 주요 부분 등을 분리, 정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생선 장수가 큰 물고기를 토막내어주는 꿈 필요한 돈이나 사업 자금 등을 나누어서 받게 되거나,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돈을 받게 됩니다. 생선 장수로부터 물고기를 사거나 토막낸 생선을 받는 꿈 생선 장수로부터 물고기를 사거나 토막낸 생선을 받는 꿈은 수수료, 임금, 융자, 기타 노력의 대가를 받거나, 사업 자금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온다. 생선 새 등을 유리해 먹는 꿈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도움으로 소원이 성취된 생선 가게에서 권어물을 사는 꿈 실제로 시장에서 부식물을 장만하거나 물건을 사게 된다. 목걸이, 식복이 있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한 꿈 식도 부분의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면 병원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상징몽으로서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 반찬을 물고 도망가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훔치거나 강탈해 간다.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도망치는 꿈 손질수가 생겨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재물이나 귀금속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입니다. 낚시로 생선을 잡는 꿈 계략이나 지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사람을 얻게 되거나 일거리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생선을 요리하는 꿈 생각지도 않던 행운이 찾아오며 개인적으로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생선이 섞은 꿈 성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내거나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등이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 요리를 먹는 꿈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길몽 생선 장사에게 물고기를 사는 꿈 임금수수료 용자 등의 돈이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생선을 먹는 꿈 식중독이나 위장병이 생기거나 소화기 계통의 장애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입니다. 생선 부위를 먹는 꿈 평소에 소망이 성취되거나 남녀간의 애정 문제가 순탄하게 풀릴 것을 암시 만일 꿈을 꾼 이가 임산부라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진조 생선 요리 꿈 생선을 요리했다면 뜻밖의 행미처자와 자신의 일신에 안전과 발전이 있다는 암시 여자가 생선을 굽고 있는 꿈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남자와 삼각관계에 있는 여자를 질투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것을 보는 꿈 사업가나 선원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기타 일반인은 주위에 누군가가 병들거나 사업이 침체된다. 잡았던 생선을 놓치는 꿈 재물운이 나빠져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대인관계가 안 좋아져서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암시 꿈 좋은 생선을 고르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됨 아멘